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석 달 만에 최대치로 올라왔습니까? 90만 건 가까이 된다고요? 이게 실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업에서부터 모든 경기에 악화, 호전 이게 시작이 되죠. 실업이 발생하면 소비가 줄잖아요.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하면 공장 가동률이 줄면서 또다시 실업이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의 첫 번째 신호가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반대로 감소하게 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다시 가동률이 올라가고 다시 고용이 창출되는. 그래서 이게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실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업률이 올라가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벌어집니다마는 사회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도 실업을 많이 보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실업 지표가 신규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 실업수당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게 최근 주에 보니까 88만 5천여 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달 6일부터 12일 사이에 청구한 건데 지난주군요. 그래서 전주, 지지난주에 86만 2천 건에 비해서 2만 3천 건이 더 발생했다. 이게 신규로 한 겁니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나 또 주세요가 아니라 신규로 한 건데 9월 첫째 주에 89만 3천 건 이후에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는 겁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매주 집계를 하는 전문가 전망치가 있는데 이게 81만 8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웃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셋째 주 79만 7천 명 이후에 7주 연속 70만 명대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 달 들어서 첫째 주에 갑자기 86만 명대 15만 명 가까이가 늘더니 2주 연속에서 늘었다. 이래서 미국의 실업난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닥쳤던 3월 셋째 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330만 7천 건까지 폭증을 했고요. 주당? 네. 같은 달 마지막 주에는 무려 686만 7천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이게 미국 유사일에 처음이겠죠. 한 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86만 명. 그런데 이제 원래는 팬데믹 이전에는 대충 어느 정도였냐면 한 20만 명 내외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686만 명까지 갔다가 8월에 100만 건 미만까지 내려와서 쭉 줄어들었던 건데 다시. 왜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확산. 그러니까 20만 명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요 주에서 영업 폐쇄와 조업 중단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쉬어야 되는 분들이 많이 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실업 문제가 결국 이렇게 연말을 넘겨서 혹은 내년 1, 2월까지 계속된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젠가요? 그제 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 성명문 또 기자회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양적 완화의 규모를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섭스텐셜. 그러니까 섭스텐셜한 정도로 further progress가 그것도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확실히 좋아지지 않는 이상 아마도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는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실업률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이 더 연장이 되면 미국의 성장률도 그렇고 그러면 아마도 전 세계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는데 증시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왜? 백신이 지금 예고가 돼 있고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모더나도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라는 건 예정된 악화다. 기한이 있는 악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의 완화적인 스탠스는 더 강화될 수 있으니까 이른바 골디락스 같은 경제. 골디락스가 뭔지 아시죠? 골디락스. 락스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디랑 어디 사이인데. 골디락스가 영국의 아주 전래동화 같은 거예요. 골디락스라는 친구가 아주 어린 소녀인데 숲속을 헤매다가 곰 세 마리가 사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곰 세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곰 가족이 외출하는 거지. 이 친구가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는 굉장히 뜨거운 죽이 있고 스프. 하나는 아주 냉랭한 스프가 있고 한 그릇은 뮤직지그. 딱 떠먹기 아주 좋은 스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프를 배불리 먹고 고라떨어뒀는데 곰 가족이 돌아온 거지. 아니,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디락스. 동화에서 나오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죽 같은 거. 습. 그거를 골디락스 경제다. 이렇게 경제학자가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원래 얘기가 그거 시작이군요. 네. 그 동화에서 나온 얘기단 말이죠. 저는 예전에 천문학 관련해서 우주에서 어느 지대가 골디락스 존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걸 저는 생각했네요. 영국의 전래동화예요. 전래동화군요.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골디락스 때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나쁘게 얘기하면 미직지근하지만 그냥 좋게 얘기하면 딱 떠먹기 좋은. 그래서 과열되지도 않고 냉각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싹싹 올라가는. 그걸 골디락스 경제라고 하죠. 우리 또 3프로티비에는 또 전래동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전래동화가 있었으니까. 전래동화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골디락스는 하여튼 그런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있으면 이번 주에 또 되게 재밌는 거 여러분 보시면 쩐터뷰라고요. 해외 유명한 분을 우리가 줌으로 연결해서 인터뷰 말고 쩐터뷰를 하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미국의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지금 석 달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먼저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내년 주택용 전기요금이 약간은 내려갈 것 같다. 대신 유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한병하 위원이 나오셔서 한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연동제거든요. 연동제. 그러니까 유가에 전기를 만들려면 기름을 떼든지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책정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어제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이 산업부와 한전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등 원재료값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료값이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연동제를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오일 쇼크가 와서 유가 200달러 돼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럴 수가 있고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기 단위로 해서 상하한가 폭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일단 변동을 주게끔 하자. 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내년 1월, 3월에 주택용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매달 한 1,050원 정도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은 한 2만 8천 원 정도 인하될 소지가 있고 4월에서 6월까지는 1,750원 매달 인하가 된다. 이런 게 상반기만으로 따지면 약 1조 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한가를 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 내에서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완화를 한 겁니다. 변동제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아마 지금 우리 주유소 가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좀 올랐네, 빠졌네 이런 걸 느낄 정도의 고지서에. 그런데 그건 상하한가 폭이 없죠. 기름값은. 그런데 전기요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제도 한전이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 대형주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어제도 크게 올랐는데 이건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아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한다. 탄소 제로를 한다. 이렇게 되면 뭔가 에너지원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전이라는 회사가 있고 한전 자회사들이 있어요. 남부발전, 중부발전, 수력, 온자력 이런 한전 자회사들이 지역 거점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풍력을 하든 태양광을 하든 어떤 대체 에너지를 하든 간에 한전이 전기의 수급에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한전의 재정이 튼튼해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한전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 담보해줘야 국민의 혈세를 이쪽으로 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동제도 그 맥락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전의 주주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 수익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돼서 한전이 이제 재정이 좀 튼실해지고 그 재정이 튼실해진 걸로 미래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일을 하면 한전의 주주가치도 올라갈 수 있겠네. 그래서 어제 한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여러분 투자의 관점에서 한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변경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한병화 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해온 여러 가지 투자의 입장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익이 좌지우지 되는 것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죠. 그래서 공사라든지 사실 은행에 대한 투자도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은행에 수익 많이 내면 갑자기 신문기사에 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기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요. 왜요? 어쨌든 뭔가를 더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고 한전의 수익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한전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정기요금 못 올리고. 기름값이 내려가면 내리라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름값이 내려가면 내리라고 했었어요? 그럼요. 정기요금 못 올리게 계속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민들 표 이런 걸 의식해서 정부에 관련 없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하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것 같은데. 국제유가라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요? 하여튼 뭐. 이 정프로는 어쨌든 뭐든지 다 보면. 아니, 뭐 돈이 필요하고 수익률을 맞추는 거면 올라가겠지. 그렇지 않을까? 하여튼 뭐 연동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신규 부동산 관련돼서 조정 대상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논산, 순천, 파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또 지정이 됐군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그냥 정리가 딱 될 것 같은데. 어제 국토부에서 전국의 37군데를 예를 들면 파주, 창원, 논산, 순천 등 규제 지역으로 추가를 했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빨간 게 투기 과열지구고요. 그냥 파란 쪽에 있는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전국에 원래 76곳이었는데 111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어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된 게 부산의 9곳.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금종, 북, 강서, 사상, 사하,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개, 파주, 천안 2개씩, 논산, 공주, 전주 2곳.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던 규제 지역이 전국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가 아닌 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전국이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뭐가 달라지냐면 LTV 이런 거 제한을 더 추가적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LTV 같은 게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하는 30% 제한이 되니까 대출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지정이 되면 여러분 집 사실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미리 내서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묶인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긴다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은 여기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전국의 규제 지역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일관되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풍선효과 얘기하죠. 풍선효과. 그렇죠? 그래서 김포를 규제 지역으로 하니까 아까 얘기한 파주 운정. 파주 운정에 오늘 보니까 전용 면적 85 그러니까 30평대가 실거래로 거래된 게 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파주요? 네. 파주 운정에 목동동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 지난달 7일에 7억 2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됐던 게 26일 날은 9억 1천만 원에. 7억 2천 5백만 원. 이게 실거래 신고한 거니까요. 18층이었고 9억 1천만 원은 11층이었다니까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3주 사이에 2억 원이 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쨌든 풍선효과라는 거를 이 투기과열지구나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나타나다 보니까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된다. 이렇게 되면 풍선효과의 끝은 어디냐? 다시 오리지널. 다시 투기가 벌었던 다시 그쪽으로 간다.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규제가 전체가 다 되면 규제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때 정관님이 얘기했으니까. 연말 연초에 또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전세도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새해에는 어떤 형태로든 집값이 좀. 집값을 폭락시키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집값이 조금은 안정되고 살만한 집들. 이런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좀 확보가 돼야지만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공급 물량이 올해보다 좀 더 준다라고 하니까. 내년에 많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죠. 살고 싶은 동네에 살만한 집들을 좀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오르지 않았을까? 어디요? 자기 갖고 있는데. 부천이요? 네.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볼 땐 팔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제가 산 가격에서 5천 빼서 드린다니까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얼만데? 3억 1천에 샀어요. 2억 6천 그냥 드립니다. 3년 됐으면 전세 얼마입니까? 2억 한 2, 3천 할걸요 아마 거기가? 그럼 전세 끼고 2천이면 사네? 네.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빨리 오세요. 먼저 연락 주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전세 끼고 2천인가 3천이면 살 거예요. 집값 시작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요정도로 정리하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소맥승지 우리 전승지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믿어 보소해 자연스럽게 잇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